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뤄지지 않는 게 있지 죽도록 기도해봐도 들어지지 않는 게 있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그 중에 하나 떠난 애님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움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여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하나님의 누구나 하나님의 누구나 하나님의 누구나 하나님의 누구나 그 중에 하나 떠난 내님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움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아름다운 미련이 하라 아름다운 미련이 하라 아름다운 미련이 하라 아름다운 미련도